한글자막 by 한효정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Beautiful life 하늘 아래 너와 있다면 성시는 것만으로도 좋아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의 곁에 있을게 너의 곁에 있을게 너의 곁에 있을게 나의 곁에 잊지 너의 곁에 잊지 우리의 곁에 잊지 예를 들어 참 대상으로 만들어지면서 생일이 먹고 싶을 Minus이 그래서 집이 있는 센서 이를 지진으로 지진으로 모든 wonderful 글이 흥부 이 이 모든 제 우리가 완화와의 평가를 생각하여 매력이 매우 100km 정도가 makes 50kmps이 매우 100kmps입니다 하지만 의미가가 매우 100kmps입니다 다른 의미가 모두 지양하는 как의 면의 일棒을 반영상으로 결정한 에너지에 많은 자유의 피부가를 위험하고 의미가 방향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방향의 일을 사용한 에너지의 시간을 발효류로 경제에 대한 생활 과일을 살편 Banco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이 우리의 아이디언니틀스에 대한 아이디언니틀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디언니틀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